우리가 몰랐던 생강의 효능 중에는 소화 촉진뿐만 아니라 매운 생강을 섭취하면 땀이 나면서 독소가 배출되고 몸이 정화되는 효과도 있다. 생강은 1m까지 자라고 잎이 길다. 뿌리 부분이 우리가 자주 먹는 생강인데 여러 질환에 효과가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위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요리에 생강을 많이 넣어 먹고 난다. 하지만 아주 강하고 매운 맛 때문에 생강의 양을 조절해서 넣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글을 읽고 우리가 몰랐던 생강의 효능을 알아보자. 우리가 몰랐던 생강의 효능 앞에서 잠시 말했듯이 생강은 주로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로 쓰인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몰랐던 생강의 효능 여러 가지가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해 생강을 먹기 시작하고 있다. 생강은 위장 가스, 위, 산, 복통, 구토, 어지럼증 등 소화기관과 관련된 치료에 좋다. 더군다나 위괴양이 진행을 막고 위괴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기생충 제거에 좋다. 관절염을 앓는 4. 남이 생강차를 마시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질병 호전의 효과가 있다. 생강차를 자주 마시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덩달아 낮아진다. 생강에는 간 보호에 효과적인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성분들은 담즙 생성을 촉진하고 간 기능을 향상하는 데 좋다. 생강은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등 순환작용에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생강은 동맥 경화를 방지하고 생강의 항응고 성분이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생강에는 항경련 성질을 띠는 성분이 있어 여성의 생리통에 아주 효과적이다. 생강은 감기와 가래에 좋은 훌륭한 거, 담제이다. 생강의 항산화 물질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준다. 생강은 특정 암의 발병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다. 생강을 먹으면 땀이 나서 몸을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한다. 잊지 말자. 이 모든 훌륭한 효능을 가진 생강을 요리에 조금씩 추가하는 건 어떨까? 또는 저녁에 생강차 한 잔을 즐기는 것도 좋다. 2000년이 음식 생강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누려보자.